네 66페이지요. 지니아닌의사표시 107조 하겠습니다. 107조 지니아닌의사표시는 일면 단독 허위표시라고 합니다. 허위표시를 짜고 한게 아니고 허위표시를 망한게 아니고 통정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단독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 107조는 이렇습니다. 갑하고 갑하고 조문상 구조를 할게요. 갑하고 을하고 원칙 유효 예외 무효 을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다 알 수 있을 경우 유과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언제 유효가 될까요? 해석의 문제죠.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선이 또한 뭐다? 무과실. 이때 유효가 됩니다. 자 여기 또는 것은 을이 선이라 할지라도 유과실에 걸리면 무효입니다. 또는 의미가 그 얘기에요.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을은 반드시 뭐다? 선이 또한 무과실이어야지 부호가 되겠죠. 한편 조문상 건너갔을 때 병. 이것이 현재 뭐가 되더라도 무효라 할지라도 건너간 제삼자가 뭐라면 선이라면 보호를 받고 악이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거에요. 무슨 무효에요? 자 한편 유효일 때 선이 또한 무과실일 때 병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는 해석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석해요. 앞사람이 보호를 받으면 뒷사람은 다 묻지 않고 보호된다. 방패. 앞사람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같이 묻어갈 수 있다는 것. 뭐다? 방패의 논리로 들어간다는 것. 자 조문은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해석한 겁니다. 자 66페이지 보시면 의의에 보시면은 거기 지니안의사표시는 단독커피션한 것 거기 하나 줄친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건을 보시면은 사법상 의사표시가 있을 것. 자 여기 사법상이란 말이 있어요. 사법상. 네 사법상 의사표시지 만약에 공법상 의사표시는 107조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법상 의사표시는 민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직행위가 예가 되겠습니다. 사립대학교 조교수 사표는 사법상 의사표시니까 107조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공무원의 사직은 공법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 의사와 표시가 뭐하지 않을 것. 일치하지 않을까. 그죠? 지니와 표시가 뭐하지 않을 것. 일치하지 아니할까. 자 이때 지니라는 것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바를 바깥으로 바라는 것이 보세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표의자 생각일 뿐이다. 표의자 생각.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진의란 말이 있습니다. 진의. 그래서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따라서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면 진의가 결의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즉 진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의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의자 뭐다 생각. 따라서 당시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죠? 그것이 최선이라 해서 말을 했으면 그 사람의 진의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이 불일치를 막으실 것.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가 결국 뭐라는 얘기일까요? 이게 허위 표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자 동기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뭐야? 굳이 불문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게 107조 허위 표시 얘기입니다. 자 효과 있습니다. 원칙 유효 여기 있고요. 원칙 유효 그 다음에 예외보다 무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역 밑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B 마지막 줄 있죠? B의 마지막 줄. 즉 상대방이 선인데 유가실인 경우에도 무효가 되죠. 이거죠? 선이랄지라도 유가실이든 뭐다? 걸렸으니까 무효죠. 자 맨 밑에 니은 입증 책임 나옵니다. 입증 책임. 무효를 주하는 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죠? 이거. 효력요건 입증 책임 무효 주자. 갑하고 을하고 다툼이 있게 되면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자는 누구한테 갑이 부담한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 악이 또는 유가실 둘 중 하나를 뭐하면 입증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 다음 넘기시고요. 자 제3자장 관계입니다. 자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무효? 무슨 무효? 예 상대적 뭐다? 무효가 된다는 것.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경우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법을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눠봅시다. 공법과 사법. 그러면 민법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공법이 아니고 뭐야? 사법이죠. 그러면 사법상 법률 행위는 적용할 이유가 없고 사법상 법률 행위에다가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다음 사법 행위는 다시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재산하고 가족이 있습니다. 재산관계, 가족관계. 그래서 재산법상 법률 행위와 무슨 행위? 가족법상 법률 행위가 있게 되면 총칙은, 총칙은 우리가 말하는 총칙은 총칙은 주로 어디와 노는 거죠? 재산 행위이지 가족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총칙, 총칙에 있는 무슨 표시는? 무슨 표시요? 의사표시는 공법 행위에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사법 행위에 적용하는데 사법 행위 중에서도 어디? 가족 행위가 아니고 어디? 재산 행위에 적용된다. 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재산 행위에 적용된다. 상대방 있든 상대방 없든 전부 다 107조 적용될 수 있다. 상대방 있을 때는 원칙이요, 예외 무효가 들어갈 수 있지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 자, 준 법률 행위, 준용하자는 취지이고요. 자,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가족법상 법률 행위에 적용할 이유가 없고요. 또, 디귿 공법 행위도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상법상 주식 인수 청약도 진이 아닌 주식 인수 청약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유효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순수격하세요. 공법 행위 적용 없다. 사법 행위 중 어디 적용하죠? 재산 행위지. 무슨 행위가 아니다? 가족 행위가 아니라는 것. 네, 다음에 이제 108조 갑니다. 108조 통정의 표시라고 있습니다. 무슨 표시요? 통정. 통정의 표시라고 해서 둘이 뭐하고 하는 거예요? 짜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다는 거? 짜고. 자, 예를 들어서 A가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재산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건데 그래서 A는 지금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지금 액션 취하고 있는데 갑이 이 재산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둘이 뭐하고? 짜고 짜고 가장 매매하고 뭐했다? 등기 넘겨졌다. 그 얘기야. 그러면 갑은 허위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리 이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따라서 이 가장 매매는 뭐다? 무효.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열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A 채권자가 무슨 자가? 채권자께서 이 둘이 짰다는 것을 만약에 인식하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라는 채권자 취소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단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법원에다가 자, 그럼 이제 이건 A 얘기고요. 다음, 갑하고 을이 있게 되면 갑을 갑의굴한테 줬습니다. 자, 갑의굴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입니까? 불법 원인급여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까 이건 어디 쓴다고 했습니까? 목적 타당성에서만 쓰는 거지 의사표시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을 한 때 무이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갑을 간 게 얘기했고요. 그럼 이제 을은 등기 되어있으니까 이거 실그머니 누구한테 병한테 실그머니 팔고 먹튀 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럼 병은 악일 수도 있고 병은 또 뭘 수도 있다? 선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제일 어려운 해석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뭐다? 선이 제3자 해석입니다. 무슨 해석이요? 그래서 선이 제3자가 나오면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세요. 시험에 나오면 거의 여기요. 선이 제3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무조건 유리 해석입니다. 107조 2항의 선이 3자든 108조 2항의 선이 제3자든 전부 다 이한테 무조건 유리 해석입니다. 무조건 유리 해석이니까 자, 선이는 추정된다. 유리하겠죠. 자,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문 밖에 있는 그대 따라서 갑하고 병길이 붙으면 입증 책임은 무효 주장하는 누구한테 있다? 갑 그러면 이 갑이 무효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병의 선이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이 사람이 선이 제3자로서 선이 선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무조건 보호가 되겠죠. 뭐만 있으면 된다? 선이만 있으면 된다는 거 다음 선이 제3자 병이 수입권 취득했을 때 건너간 정의 설령 뭐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방패 원리에 따라서 취득한다. 또 하나 마지막 것은 뭐냐면 바깥에 서는 이 보호막 을 향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고서 바깥을 향해서 바깥을 향해서 뭐 주장할 수 있다?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의 뜻. 그래서 108점 문제가 나오면 주로 이 언저리에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108조 70페이지에 있는 108조였고요. 자 우측에 71페이지에 허위표시와 구별할 개념으로서 1. 은닉행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행이요? 은닉행위 숨겨진 행위다. 그 얘기에요. 이 은닉행위는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써볼까요? 거기다가 증여 숨기고 매매를 가장했다. 그래서 등기했다. 세 가지 3단계에 써놓으셔야 돼요. 증여 숨기고 매매의 가장에서 등기했다. 자 숨겨진 이것을 은닉행위라고요. 무슨 행이요? 은닉행위라고요. 매매가능 가장행위죠. 자 효력 결정합니다. 은닉행위는 증여로서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건 갖추면 유효 가장행위는 짰으니까 효력이 없는 무효 등기는 여전히 유효 실제 관계의 마음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 연결된 제3자는 3자는 자 뭐만 묻지 않고요. 선이 악이 묻지 않고 그대로 보호가 될 것이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앞사람이 보호가 되면 건너간 제3자는 같이 묻어간다는 것 증여 숨기고 매매가장에서 등기했다. 증여는 은닉행위 숨겨진 행위 매매는 가장행위 유효 무효 등기는 뭐다? 유효 실제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등기 믿고 들어간 선이든 악이든 다 보호가 된다는 것 자 밑에 요건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있을 것 2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세번째 알고 있을 것 보세요. 2번 3번이 허위표시죠. 4번 별표 둘이 뭐였다 짰다.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의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다음 표 넘기셔가지고요. 자 판례가 있습니다. 대출 이야기에요. 자 대출이 나왔을 때는 제가 쉬운 문제 요령을 해드릴게요. 혹시 대출 은행 이런 관련된 게 있으면 간단해 간단해 이것만 찾으면 돼 양해 무엇을 찾으면 된다고요? 양해 그게 줄쳐졌지 양해 양해란 단어가 없거나 양해란 단어가 있게 됐죠. 양해가 없는 대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쌓인 한 자가 책임진다는 거 양해 이건 합의했다는 거에요. 대출 관련돼서 양해란 말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쌓인 한 자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양해란 단어가 있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대출 계약서에 쌓인 한 자는 뭐가 없다는 거 책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출 관련된 문제를 푸는 요령 그래서 양해란 말이 없으면 쌓인 한 자가 무조건 책임진다는 걸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4번에 효과 있습니다. 효과 무효입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반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채무자가 채권자 해암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사형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13페이지 2번에 기억 상대적 무효 왜 상대적 무효입니까 의사표시 관련된 것만 상대적 당사자 목적은 절대적 자 니은 선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선의는 추정된다는 것 돼 있죠 입증 면제 무과실 요구됩니까 무과실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바깥에서는 무효주장할 수 없지만 안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는 것 저기 표 있습니다 전득자 방패죠 선의 병이 보호가 되면 아기도 그대로 보호한다 보호되는 것 자 그럼 거기 제3자에 해당하는 자하고 해당하지 않는 자 몇 가지만 봅시다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가장 매매가 되고 이 병을 이렇게 건너서 가려면 병이 무슨 자로서 선이 제3자로서 뭐가 되려면 보호가 되려면 첫 번째 이 가장 매매 계약 후에 나타나야 돼요 후 후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롭게 이익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다시 무슨 매매가 있고요 가장 매매한 날짜가 있죠 후에 나타나야 되고요 또 또 하나 뭐죠 새롭게 뭐 맺는 자요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후가 아니고 이 가장 매매할 때부터 있었다면 보호 대상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둘이 둘이 이렇게 합니다 둘이 제3자를 위한 계약 합니다 뭐를 위한 계약이요 가장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계약은 누구하고 누가 했는데 갑하고 우라고 가장 매매하는데 대금난에 대금난에 뭐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대금난에 대금은 우리 누구한테 안 주고 병한테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둘이 무슨 매매하면서요 가장 매매하면서 대금은 갑이 의리 갑안 변 진짜 준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병은 이 가장 매매 후에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두 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거기 3번이 있을 거예요 74페이지에 박스의 3번 가장행위로서 제3자라는 계약이 있어서 누구 제3자 후에 나타난 자가 아니고 가장 매매 안에 수익자로 존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후에 나타났는데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다고 그랬죠 새롭게 자 갑하고 의라고 뭡니까 통정회 표시했어요 무슨 표시요 통정 자 날짜 등기가 돼 있습니다 물론 무효죠 그런데 의리 가장 매매 후에 의리 의리 후에 사망을 했어요 뭐 했다고 사망했더니만 여기 상속인 병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나타났다고요 상속인 상속인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선이야 그러면 선의 상속인은 새롭게 이관계를 맺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DNA가 같은 사람입니까 유전자가 같아야 달라요 누구하고 누구는 의라고 평은 뭐가 같으므로 뭐 같으므로 DNA가 같은 거니까 이 사람은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후에 나타날 자지라도 새롭게 이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밑보면 4번 있죠 4번 4번에 뭐 있습니까 가장 매매의 매수로부터 그 지 상속받은 자 무슨 승계이냐 포괄 승계인 무슨 자가 아니다 제 3자가 아니다 그러면 등기 했는데 사망하지 않고 만약에 의리 매매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매매 후에 만약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 이 사람은 매수인 아닙니까 매수인 선의 매수인 이 사람 보호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니까 뭐요 가장 매매 당시 있었던 자는 제 3자가 아니고 후에 나타나서 새롭게 이익을 맺은 자만이 무슨 자다 제 3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하고 5번 정도는 좀 기억해 두세요 몇 번과 몇 번 3번과 5번 그렇게 해서 통정허위 표시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76페이지 갑니다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나왔습니다 뭐가 떠오릅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아까 했었잖아요 무슨 표시 5 표시 무해 자 그럼 거기 보시면 의사표시 착오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가 있어야 돼요 1항을 보시면 그때 취소할 수 있고 그러나 착오가 표시의 중단 과실로 인한 때에는 뭐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2번째 전항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샘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 갑하고 을하고 싸우겠죠 갑은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얘기할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갑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을은 뭔 사랑하느냐 왜 착오가 있느냐 착오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자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을은 너한테 중과실이 있었다 갑은 뭐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입증 책임은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입증 책임은 입증 책임은 있었다 떠드는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갑이 입증 책임이 들어가고 중과실은 취소를 막는 누구 상대방이 부담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6페이지에 가시면 동기의 착오가 나옵니다 무슨 착오 아까 했습니다 동기는 키워드가 뭐다 표시 기본적으로 표시를 안 했으면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다 표시가 됐을 때 비로소 착오가 되지 않을까 단 뭐 하지는 않았지만 표시하지 않으면 착오는 아니죠 단 유발된 동기의 착오 그런 경우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착오를 유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에 팔레트에도 꼭 기억하세요 적으세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동기의 착오는 뭐 하면 충분하다 표시되면 충분하고 합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맨 밑에 니은이 있을 거예요 니은이 바로 뭐다 표시되면 충분하고 합의는 뭐하다 필요가 없다는 것 꼭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측에 동기의 착오를 이유를 해가지고 취소를 보장해겄습니다 목적물 시가 뭐해가는가 목적물 시가 동기의 착오 또 관계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에 대한 착오 이건 법령상 제한이라고 합니다 목적물 시가라든지 또는 뭐요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것은 일종의 동기의 착오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셔서 표시기관의 착오가 있습니다 표시기관하고 전달기관하고 헷갈리면 안되겠네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 갑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뭐예요 듣고 그대로 전달합니다 누구한테 네 을한테 갑의 말을 듣고 전달합니다 누가 을이 병한테 전달합니다 두 번째는 갑의 편지를 을이 듣고가 아닌건 들고 들고 전달합니다 누구한테 병한테 자 말을 듣고 전달하는 을은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은 가서 표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편지를 들고 쪽지 들고 가는 을은 전달기관이라고 합니다 표시기관이 이 말을 제대로 말을 제대로 전달을 제대로 못했으면 요거는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착오의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쪽지를 잘못 전달하는 경우 병한테 되는데 병투한테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무슨 문제는 아니다 착오의 문제는 아니고 이건 의사표시 뭐다 부도달 문제로 단단한 그래서 말 듣고 전달하느냐 편지 들고 전달하느냐 그래서 표시기관하고 전달기관하고 용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배원은 표시기관이고 결국 무슨 기관이에요 전달기관이죠 그러니까 집배원이 우편함에 뭡니까 잘못 전달하게 되면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부도달 문제라는 거 자 78페이지가 있습니다 착오로 인한 취소요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기억체킹 주관적 중요성 객관적 중요성 기억하시고요 밑으로 가시면 줄친 부분 있습니다 법률의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 이게 주로 양도 소득세 이기입니다 한편 우측에 법령상 제한이 있죠 공법상 제한은 이건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일종의 동기 착오로 보기 때문에 못하는 거 다음 79페이지 중단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현저한 부지를 얘기하고요 자 니은체킹 중대한 과실한 입증 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누구 상대방이 부담한다 참고로 중애분의 입증 책임은 취소하고자 하는 누구 표의자한테 했죠 아까 했었습니다 이거 있었다 주장하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고요 착오 효과입니다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장관계는 서혐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그 다음 표의자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경과실로 취소해서 이쪽이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갑한테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치지 않는다는 거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착오와 다른 제도의 관계에서 6번에 2번 체킹하세요 6번에 2번 해제와 취소의 관계 5번에 2번 active 해당 5번 if I habil List 가입하고 을 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 네 계약금을 계약금을 1억을 다 줬습니다 계약금 주면서 이런 특약을 했어요 갑이 약속을 위반하면 계약금 1억 배액을 551조 선배로 준다. 거꾸로 을이 위약하면 계약금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551조 선배로 몰수한다. 자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위약금 뭐다? 특약입니다. 이런 특약을 걸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을 다 주고 중도금 지급전 값도 뭐 할 수 있고요? 계약금 해제 가능성이 있고 누구도 의도 해약금 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값도 하지 않았고 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중도금 날짜가 왔습니다. 중도금 줄 때는 을은 변제기지만 값은 변제기가 아니죠. 그렇죠? 서로서로 변제기가 아닐 때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죠. 변제기에는 이사를 뭐라 한다? 선. 무슨 자? 선. 이행. 의무자라고 합니다. 선. 의무자는 항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항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에 빠진다고 그러죠? 채무보다 불이행에 빠집니다. 채벌 들어가면 돈 못 주는 건 뭐예요? 이행. 지체의 문제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정해서 뭐라고? 최고를 했고. 그래도 안 갖고 와요. 그래서 하수 없이 계약을 뭐하고? 법정 해제하고. 법정에 뭐가 나오죠? 원상회복 나오죠? 무슨 배상? 그러면 특약 달았잖아요. 네가 위약하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하는 거죠? 네가 위약했으니까 이 계약금을 뭐하지 않고 원인치 시키지 않고 손해배상으로 몰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나는 이 계약금 1억을 뭐하겠다. 1억을 내가 뭐한다? 몰수한다. 모든 상황 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갑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중독을 안 준 건 사실은 내가 이 계약 당시에, 계약 당시에 내가 뭐가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갑은 뭐라고 얘기한 거죠? 갑은 주장한 것은 갑은 이 계약은 뭐하므로? 이 계약이 퍼펙트 4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얘기한 거고. 을은 나는 계약 당시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할 수 있는 거다, 이거. 취소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요건만 충족한다면. 아까 있었죠?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요? 무슨 부분? 중립은 착오가 있고, 뭐가 없다면? 중과실이 없다면. 그죠? 내가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뭐하겠다? 착오를 이윤해서 뭐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취소가 있다는 것이 있다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되므로? 무효가 됐죠? 따라서 내가 준 돈 도로 뭐야? 도로. 부당할 때 반암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1억이 뭐가 되지 않고 손해받는 게 아니고 이 1억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었다면. 그럼 이 사람 몇 번 주장한 거예요? 3번 주장했어. 3번을 만약에 주장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취소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이 그냥 손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다르죠. 갑은 이 계약이 4번이었기 때문에 채무 분류 문제들에 가서 손배로 갔다는 얘기고 을은 아니다. 계약 당시 몇 번이었다.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 문제다. 그래서 중유분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있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고 내가 준 돈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뭐예요? 손해를 해주지 않고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판례를 잘 좀 읽어두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아셨습니까? 차고에 관련되어 2번 해제와 취소 그럼 정리합시다. 이건 뭐죠? 이게 정리예요. 법정 해제 쓰세요. 써 있습니까? 이 판례 법정 해제 무슨 해제예요? 네 법정 해제 후 네 착오 취소 가능하다 법정 해제가 몰려왔을 때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 기억하세요. 자 다음에 이제 하자인의 사표시 갈게요. 82페이지 사기강박입니다. 사기강박 자 사기에서 쓰는 83페이지의 니은 위법성 인정한 판례도 있고요. 디귿 위법성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과장 분양광고 있죠. 그 과장 분양광고를 판례는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뭐가 있다 광고가 있어요. 이 광고를 판례는 뭐로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으로 봐요. 즉 이 광고가 계약세 기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계약세 뭐가 안 돼 있어서 청약 인으로 본거이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고 그 다음 뭐다 사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 밑에 강박 정도가 표의자의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 하는 것은 아니다. 강박연 의안법령의가 하재한 의사표에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것 합돼 있습니다. 자 이걸 절대적 강박이라 합니다. 무슨 강박이요? 그러면 110조 강박은 110조 강박은 뭐다? 취소할 수 있다. 몇 번? 3번 그런데 판례에는 무슨 강박은 무슨 강박은 110조 이건 순수 강박이고요. 판례 절대 강박은 뭐다? 취소가 아니고 뭐다? 무효 몇 번? 2번 얘기 110조 조문에 있는 순수한 강박은 취소하시는 거고요. 판례에 있는 절대 강박은 뭐다? 무효 차이가 뭘까? 취소는 취소는 일정 기간 내 일정 기간 내 뭘 하지 않으시면 취소 안 하시면 뭐가 날아가서 취소권이 뭐였어요? 소멸했어 4번 확정됩니다. 확정 유효가 됩니다. 못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무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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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간 뭐해도 경과해도 여전히 뭐다? 2번 2번 그러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110조 순수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명에는 일정 기간 내 뭐라 하자면 취소를 안 하면 취소권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돼서 못 돌려받는다. 그런데 절대자 강박은 무효인 경우는 시간 지나도 여전히 뭐다? 2번 절대 무효입니다. 돌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별할 실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제3자 사기에서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2번 대리인 사기 대리인 사기 자 그건 무조건 뭐한다? 취소 자 피용자의 사기 고용된 자의 사기는 이건 제3자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의 사기는 대리인 사기는 이거는 제3자 사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예요? 언제나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제3자 사기 대리인 사기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누가 사기 나올 때마다 대리인 사기는 제3자 사기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 사기는 무조건 취소 대리인 사기는 뭐다? 무조건 취소 116조 대리인의 하자와도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피용자 사기는 제3자 사기 없다는 것이 판례 태도 여기는 무조건 뭐한다? 취소 네 거기까지 얘기가 뭐해가는 거예요? 네 의사표시 사기 강박까지 네 가지입니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119조 203-9조 224-12 193-9조 124-12